세게 뿔면 안 말라요 살살 뿌리셔야 바로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망했어 너무 세게 뿌렸어 무광이라서 또 금방 말라요 여기도 붙일 것 같은데 무광을 급작스럽게 세게 뿌려버리면 하얗게 떠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안 났어요 요거는 다 뿌렸어요 네 아참이 광택만 사라지면 됩니다 뒤에 그 저기 뭐야 그거 그거 저기 뿌렸어요 저기 다 하셨어요? 네 오케이 오늘 작업은 끝이야 이제 책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거지 지금 묶지 마세요 외도디